음악 음악 엄청나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 박수 축하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도라지입니다 오늘도 산으로 들어왔어요 오늘은 좀 멀리 높은 곳으로 왔습니다 오늘 고산을 탈거에요 버섯 야경버섯이나 식용버섯을 좀 보려고 왔는데 오늘 또 목도라지에게 보여줄까요 그리고 옆에 앞에 지금 가시는 분은 저희 구독자님께서 야경버섯이 필요하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같이 오늘 동반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님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뱀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목도라지 지금부터 출발 자 이것은 옛날 소주병 아닌가요 소주병 옛날거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죠 이거 이렇게 새카만 소주병 진로 꺼요 진로 아 안에가 땡땡 얼었습니다 아 자 이거는 잠깐 아 멀쩡해요 가져가시게 아 이거 같이 오신 분이 이것도 기념품으로 가져가신답니다 이거 자 저기 저분께 드릴게요 자 얼음이 좀 들었어요 자 아주 상태 깨끗합니다 자 좋은 작품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죠 지금 이렇게 계곡을 따라서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아 이것은 고라니가 아니라 노루 같아요 노루 노루가 한 마리 모에 의해서 잡혀 먹혀나봐요 그죠 모두 다 털에요 노루 털 고라니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머리하고 뼈 다리 척추 등뼈죠 등뼈 전부 다 이렇게 빼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다 뜯어먹고 이렇게 남은거죠 이게 노루면 요 뼈가 굉장히 좋은거에요 요거 뼈 아 요거는 머리 같은데 머리 아닌가 하하 자 어쨌든 이렇게 가는중에 자 노루뼈 노루뼈를 또 만났습니다 여기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이름이 뭔지 아시죠 예 바로 이름은 봉근 성은 송씨 송근봉입니다 송근봉 누구 이름 아니에요 나무 뿌리 혹 혹 소나무 소나무 혹 뿌리입니다 이게 송근봉 향이 굉장히 좋아요 술담금은 아주 좋습니다 아 뭐 쉽기도 하고 좋아요 자 송근봉입니다 여기에 돼지집이 여기다 전화 썼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지집 산돼지집 어 여기 배설물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이죠 배설물 동글동글하게 있죠 이거 이것이 배설물이에요 하하 굉장히 많습니다 하하 자 여기도 배설물 산죽 산죽을 아 생각이 안나서 산죽이다 산죽 산죽을 제 꺾어다가 이렇게 집을 저어놓은 거예요 돼지가 그 안에다 아 집 지은 지가 얼마 안되네요 자 지나갑니다 아 배설물이 엄청나 칡뿌리만 캐먹었나봐요 칡뿌리 아 이쪽이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어우 여기로 내려가야 되는데 전부다 지금 이쪽 암벽지대에요 저쪽으로 해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저쪽으로 아 위험합니다 일단 경치는 직입니다 경치가 직이에요 아 멋지다 멋져 자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 저랑 같이 오신 분은 저 밑에 바로 좀 둘러보고 하산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도저히 올라오지 못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저만 저만 이렇게 좀 올라왔고요 그러면 바로 하산할 겁니다 차있는 데까지요 저는 좀 더 둘러보고 그리고 말곱을 하나 보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오늘 먹두라지 맑고 볼 수 있도록 응원 좀 해주세요 자 먹두라지는 계속해서 갑니다 이런데 없으면 어딨어 이야 나무 굉장한게 쓰러졌네요 해봅시다 이거 발 눈이 엄청나네 엄청나 정말 좋네요 정말 오길 잘했어요 도라지를 보러 갈까 다가 오늘 발견하려고 맑길 닿는 곳, 마흥 가는 곳, 말굽버섯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슬슬 지금 12시가 넘었어요. 1시가 거의 다 돼가서 지금 몇 시간째 올라왔습니다. 하나도 못 보고요. 이제 하산하면서 또 볼 수 있으면 한번 볼게요. 아 경치 좋습니다 아주.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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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동 청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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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조룸을 보았습니다. 고조룸을 보았습니다. 정말 차네요. 고조룸을 보았습니다. 이거 죽었어요 고구로미야 고구로 으 으 아 아 아 으 아 여기 저기는 겨우살이 같이 천이에요 우와 서우시오 저 파란거 저거 다 겨우살이에요 엄청나죠 굉장합니다 굉장히 요런거는 한뭉치만 따면 한가방 되겠어요 한가방 엄청납니다 근데 전부 다 높이 있어서 채취는 못해요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냥 바라만 보고 갑니다 그리고 저희 일원께서 하산 하시다가 말굽버섯을 대형 말굽버섯을 다섯개나 보셨답니다 운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저는 한개도 못봤습니다 이제 하산길인데 저도 내려가다가 하나 봤으면 좋겠네요 한번 기다려 한번 해봅니다 자 먼저 따신 분 구독자분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 드디어 조그만한 말굽이 하나 있어요 이야 몇시간만에 지금 말굽을 하나 봤는데 야 요것만에요 요거 아이고 야 눈물난다 눈물나 여기하고 요거 요렇게 하나 있어요 야 요거는 주먹만한데요 주먹만해 주먹만합니다 아 요건 뭐 그냥 두고 가야죠 너무 적습니다 이거 굉장히 적어요 아 요런 말굽을 좀 보기 위해서 왔는데 아 이렇게 못 볼 수가 있나요 자 어쨌든 오늘 미션은 성공은 했습니다 미션은 자 요렇게 아 요것이 말굽이네요 요렇게 생겼군요 말굽이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말굽버섯 미션 성공 먹도라지 오늘 말굽보기 미션 성공입니다 요거 요거요 말굽 자 이제 아 오늘 뭐 하산해도 뭐 여한이 없겠네요 두개 그것도 두개나 요기 요기 조그만거 하하하 자 일단 요렇게 봤어요 자 내려가면서 또 아직 멀었으니까 하산 하려면 요거는 그냥 두고 내려가면서 또 있나 볼게요 오늘 미션 성공했습니다 엄청나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 박수 축하드립니다 이야 요거 보시죠 이야 어 대박 대박입니다 대박 이야 이거 어우 끝내주죠 하하하하 와 어떻게 이렇게 크죠 밑에도 어머나 깨끗해 깨끗하죠 되게 크다 진짜 대박이다 대박 요거 보시죠 이야 제 손 3배는 돼요 둘 셋 와 요즘에 이런거 알고 보기 힘든데 너무나 좋습니다 전부 다 좋아요 대박 대박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어우 이 좋은게 어디 있었어 이거 봅시다 이렇게 와 대박이죠 아 이거 딸때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아 좀 아쉽긴 합니다 자 그래도 우리 같이 오실 일양분이 이걸 채취해서 또 너무나 기쁩니다 아 바로 하산하면서 또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오늘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야 이거 정말 크죠 이거는 한 2키로 이상 나가겠는데요 2키로 이상 어우 묵직합니다 묵직해 하죠 천천히 한번 내려가면서 또 있으면은 채취를 할게요 자 대박 말굿버섯입니다 이거 하나 주셨어요 선물 대박이죠 이것도 굉장히 큰겁니다 아주 색깔이 너무나 고와요 자 보십시오 말굿 색깔이 너무나 좋죠 이거 하나 얻었습니다 오우 감사합니다 잘 가져갈게요 아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정이 많이 가는데요 아 이 산죽이 너무 파릇파릇한게 너무 좋아요 산죽이 너무 좋습니다 소나무와 이렇게 어우러져서 제가 산책을 나온 그런 기분입니다 저 밑에 가서 이제 거의 다 내려왔으니까 아 지금 목이 너무나 탑니다 아 목이 저 밑에 가서 물 좀 벌컥 벌컥 좀 마셔야겠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목이 타니까 물 좀 먹고 그리고 바로 타산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